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기가요 차풍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어? 아 언니 예명을 생각하고 있었어 뭐 뭘로 하지? 그냥 뭔가 영어 이름 영어 이름? 어? 그거 어때? 영어 이름 말고? 조.. 조예술 아 매일 어때? 예술이 괜찮냐 예술이? 예술! 예술아! 예술아! 예술인데? 예쁜데 예술아 예술아! 예술아가 대답하네 예술이 괜찮지 않아?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예술이 좋은데 그리고 영어 이름은 예술 애슐리 오 뭔가 애슐리 괜찮은데 근데? 예술이 괜찮은데? 하이 애슐리! 예술아님 애슐리 소연이는 뭔가 시크한 이름 그런 거 없을까? 수아야 나 이름 정해줘 나 이름 정해줘 캐런 I'm Karen I'm with you 민니네 나 그냥 민니야 영어 이름 언니는 텀 이런 거 어때? 텀? 괜찮아 텀앤젤이 텀 또 남자잖아 아니야 고양이잖아 내가 고양이야 오! 오! 고양이다! 터미 야 근데 터미! 터미도 있어 터미 터미 예쁘다 터미 근데 터미는 우리 강아지 이름인데 키키 어때? 키키? 나는 키키 나는 키키 나는 키키 아니 아니야 키키 터미 터미 완전 잘 어울려 아니 얘는 강아지 이름이야 민니는? 우리는 진짜 요즘 너무 물이 올랐어 MC님 어? 뜨거우다고 안하고 물이 올랐다고 왜 저래? 이게 아니야 내가 바로 그 뜻이에요 민니언이 예쁘지 않다고요 야 너 나쁘다 야옹! 대고맨드 지금 약간 판단하세요 왜? 방금 왜 이렇게 작아? 왜 이렇게 작아? 요기가 진짜 욕심쟁이예요 야옹! 야옹! 아우 나 진짜 억울해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